지훈아 오, 뒤홉네 오늘은, 환원 파트 1 마지막 촬영날입니다 오늘 정말 이미 이전 촬영 때 뭐 마지막 촬영을 한 배우님들, 선배님들 계셨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파트 1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날이어서 조금은 형소랑 좀 다른 마음으로 촬영장에 왔습니다 이게 물론 핫투투가 남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뭐야? 가세요? 응 대신 안 보고 가시면 어때요? 알람 드릴게요 맛있습니다 아 멋진 남자들 내가 좋았지 뭐 누구예요? 멋진 남자가 누구야 도대체 감독님 이번에 환원 B팀 장량호 감독님이신데 B팀은 조금 일찍 촬영이 마무리됐어가지고 지난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마지막 날이라고 인사로 와주셨어요 저희 환원팀은 지금 약 1년간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야 두려워 인마 나와 여전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쵸? 네? 그쵸? 아저씨 네 여기 제오캠도 있는데 굳이 이거 이거 가지고 그럴게 누구예요? 아 저 여기 당진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촬영이에요? 저 이거 촬영이에요? 저 진짜 여전히 오늘 촬영이에요? 저요? 네 이 옷은 이거 뭐예요? 옷은 뭐예요? 아 안녕하세요 제옥씨 안 찍히지 않아요? 제옥씨 안녕하세요 네 네 제옥씨 오늘 선원 파트 와 마지막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 파트 투자까지 나와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제옥 이재욱 배우 아 이적TV구나 네 여기는 홍민현TV 인가요?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추선루입니다 추선루입니다 술집이고요 제 단골이고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와 추선루 투어 해주는 거야? 추선루 따라오세요 이재욱TV 황민현 집인데 내가 하는 게 안 아니 이상하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 네 여러분 근데 마지막 촬영 날 이렇게 투어 해주시면 좀 아 그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음 많이 늦었어요 늦었는데 음 이곳은 추선루입니다 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아 민현씨 민현씨 민현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촬영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오늘 뭐 물론 파트2가 남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럼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환원 이행지 한 번 갈게요 환 다시 환 환 환 환장할 만큼 재밌는 혼 혼이 빠져나가도 모를 만큼 재밌는 우리 환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슬레이트 탈락 슬레이트 탈락 그게 뭐야 그 팬분들에게도 한 마디 해주세요 20%를 다 봤을 팬들에게 정말 이재욱 배우와 유인수 배우와 함께 행복한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했으니까 네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파트2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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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나 내일 장가간다 와 야 에휴 뒷덩이들 우긴 됐고 유리 너나 나이 키워들 받아 됐어 난 얼마 전에 차였어 아니야 야,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무더기가 아니야. 오, 그럼 누구지? 야, 우가, 넌 아냐? 글쎄, 뭐 알 거 같기도 하고. 오늘 단체 사진 찍죠? 응? 우리 같이 찍었어요. 찍어줬어요? 유리랑? 본주요? 나랑은 그때... 어? 안 왔구나? 맞아요, 그때 우리 강진에던가? 아, 나도 찍었다. 같이 찍었다, 나도. 나도 없었어. 근데... 집이 없네. 진짜 없네. 완전 배신감 느낌이야, 지금. 한 번 더 찍어야지. 오늘 찍으면 돼. 찍어 갈게요. 에이, 괜찮습니다. 한 번씩 마셔야 돼. 오케이, 먹어도 돼요. 하하하하 물 없어. 생활이 거짓말이. 물 없는데 있는 거 엄청 잘해, 연기를. 네. 말만이 뿐만 아니라 그짓말이. 목넘김이나 이런 거 진짜. 그니까, 거짓말이야. 얘들아? 나 내일 장가간다. 나 내일 장가간다. 이야... 회사 액션? 너랑 하는 거? 아, 나 봤지. 얼음 또 되게 예쁘게 생겼다. 다른 쪽으로. 내 거야. 욕심 없어? 다른 쪽으로. 하하하하 재욱이 촬영이 마지막 씬인데 끝나고 그래도 다 같이 인사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다들 일련과 고생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알았어. 네. 힘들어. 네, 좋습니다.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배에 자꾸 힘 주라니까. 아, 배에 힘 많이 줄 수 있어. 건물해, 건물해, 건물해. 건물해, 건물해. 건물해. 오늘 찍고 재발을 또 예쁘게 찍어야지. 아, 얘네랑 찍으니까 배에 너무 힘을 줘야 되는데. 필카? 필카. 아, 얘 꽂지도 안다. 너가 이제 오늘 피날레야. 얼굴 망가뜨렸어. 재욱아, 빨리 부탁한다. 와,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네. 재욱이까지 딱 끝나니까. 우리는 최첨단이다. 진짜 끝난 게 끝난 게 아닌데. 여기는 막 라이트도 주셔. 아니야, 괜찮아요. 해 주실 거야, 라이트. 이제 진짜 끝났어요. 그래서 지금 고생하신 스태프분들과 기념사진 한 장 찍으려고. 하나, 둘, 셋. 너, 너, 너 찍어야지. 왜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바로! 화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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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, 진짜 끝. 진짜 끝.